이혼, 미혼, 돌싱, 반신혼, 공개구원, 비밀돌사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전혀 오늘의 주제랑 상관없는데 말이죠. 저 진짜 궁금한 게 옛날부터 있는데 왜 사람들은 차가 막히는 시간에 그렇게 차로 다니는 걸까요? 무슨 얘기예요? 난 이게 옛날에 너무 궁금하다.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서 차가 막히는 것인지 차가 막히는 시간에 차를 갖고 나오는 것인지 무슨 얘기죠? 아니 이게 사실 출퇴근 시간은 매일 그 시간에 막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출퇴근을 할 때는 출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걸 알고 나서는 그냥 출근 시간 전에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퇴근 시간 후에 퇴근하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막히는 시간에 나와서 거기서 시간을 남기야 하는 걸까요? 되게 현명하다 근데 성실하게 살았네. 저는 출근 시간에 막히니까 출근을 좀 늦게 하고 퇴근 시간이 막히니까 퇴근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야죠. 그래. 그럼 혼나잖아. 그럼 혼나니까. 짧은 혼남이 고통 정체를 해박혀준다. 교통 정체를 해서 안 돼. 너만 안 겪는 거지. 아니 그래서 저는 늘 이게 약간 의문인 거예요. 왜 분명히 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저 정체를 겪을 텐데 왜 정체를 저렇게 겪을까? 오늘 현조 씨가 제일 먼저 오고 제가 두 번째로 오고 오늘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혔는데 그게 어제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퇴근 시간에 막히는데 비 온다는 예보는 직장인들이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던 직장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비가 온다고 하면 차를 무조건 갖고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명절 한 2, 3주 전부터는 차가 좀 많아지는 느낌을 전 항상 겪었어요. 오늘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약간 특이한 게 준비돼 있어요. 나를 사랑한 스파이 특이한 겁니까? 특별히 구린 겁니까? 어떻게 안 하던 거니까? 이거 스미스 부부 그 영화인가요? 저도 그 영화가 떠올랐는데 아니 그 영화에서도 원래 둘이서 처음 만날 때는 막 불꽃이 튀고 미쳤다가 부부를 오래 사니까 서로 시들 해줬다가 서로 몰랐던 서로가 스파이였다는 걸 알고 나서 확 더 붙잖아요. 소음을 죽이라는 그거를 명령을 받죠. 그렇게 되죠. 그때 안젤리나 졸리 정말 리즈입니다. 그거 영화 찍고 나서 둘이 결혼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다. 사실 근데 안젤리나 졸리 전 리즈는 툼레이더라고 그때가 좀 더 약간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복장만 기억나요. 해녀복 너무 섹시하잖아요. 중간에 비키니도 나오고요. 거기 보면 제란드 버틀러라 그래가지고 아 좋아합니다. 300의 주인공 거기 나오거든요. 되게 몸 좋은 옛날 남친으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같이 오토바이 타고 달려다니는 장면도 유명하고 어쨌든 그래서 스파이란 직업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직업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밖에는 볼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각 상황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상황에 따른 어떤 우리의 생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상황 연인의 서랍에서 총이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제를 시작한 연인의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는데 연인이 편의점에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잠깐 나간 사이에 우연히 서랍 속에 총과 함께 다양한 신분증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분증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 과연 이거는 어떤 기분일까. 근데 나한테 발견될 정도면 너무 서술한 거 아닌지 스파이가 많나 일단 이것부터 의식을 해봐야 되고 1년 이상 올해 연애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죠. 나를 속였다는 명분으로 헤어진 이유를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노출한 것은 아닌가 아 일부러 아 성공이었어? 설계라는 거네 아 성공이 나는 놈 있죠 자 조심상하지만 그날 하고 헤어집니다. 아니야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어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줘야지 형이 세 개나 있네 내게 아닌 게 다행이다 내게 아닌 게 다행이다 이해해줘 약간 그 원형적 사고의 원조예요 현저씨가 절대 헤어지지 않아 원형에 있어서 절대 헤어지지 않아 오빠 너무 멋있다 너무 섹시하다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신분증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는 도대체 그럼 그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아이덴티티는 뭐냐 나한테도 그러면은 뭔가 스파이 중에 캐릭터 중에 하나를 연기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너한테 했던 게 진심이라고 하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믿음이 안 간다 그렇죠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게 신분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직업이 과연 스파이 밖에 없을까요? 국제 범죄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밀항을 했다거나 그렇지 뭐 그냥 현실적으로 어디 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도박장을 차려놓고 온라인 도박업을 하는 놈이다 그러면 신분증 몇 개 가지고 다닐 수 있죠 그렇구나 송약 가스총일 수도 있는 거고 알고 보니 이제 흥룡강성 쪽에서 넘어온 흥룡강성 쪽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서 스파이라는 상상을 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낭만적인 좀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덜 떨어진 형님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누나 사람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총을 겨누고 헤어지자고 하겠죠 너 누구야? 나 헤어지면 죽을래 빨리 헤어져 너 빨리 짐 싸고 나가 누나가 스파이기 때문에 총을 바로 팍 뺏어서 다치고 내가 나갈게 지금 계좌의 돈 다 두통 주네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어떤 기분일까 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걸 보면 무섭지 않을까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멋져 들거든요 나한테 얻어낼 게 없는데 하필 나는 꼭 걸려도 이딴 새끼만 걸리는 거야 이런 생각 박쥐이가 약간 그런 기운이 있나 봐요 어떤 민영삼총사를 보면 두루베리모가 사랑에 빠지는 남자는 꼭 악당이에요 아 맞아 맞아 친구들이 두루베리모가 어 저 괜찮다 그러면 저 새끼 악당이라고 바로 이러거든요 박쥐이가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제가 오늘 아이폰에 그 메모 그거 해놓은 거 정리하다가 그게 그동안 제가 했던 메모가 다 있더라고요 어 근데 보니까 2020년인가 2021년인가 몇 년인가 제가 사주를 봤던 걸 제가 쭉 적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니가 만난 남자는 2009년에 만난 놈 빼고 다 쓰레기 생각해보면 진짜 제 친구들도 니가 만났다고 해도 정상은 걔 하나였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써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전부 왔는데 그런 게 나왔어? 네 그분만 사실 키스만 했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일 멀쩡한 남자는 제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4년인가 사귀었는데 사실 이거 징역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일정 정도의 금고형에 벌금을 내게 한다는 거나 야 너 2009년이 몇 살인데? 어 21살 아 그래서 4년 동안 뽀뽀밖에 안 했어요? 다른데 키스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요 4년이요? 아니 왜냐면 그때 진짜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가지고 그때는 술도 안 먹었고 맞아 맞아 혼전순결 그때 현조씨 아이 두 명이었죠 21살이요? 아유 그건 아니죠 뱃속에 있어 뱃속에 뱃속에 잉태했을 때지 22살에 한참 어른이었을 때네요 형조씨가 한참 어른이었을 때네요 인간배존도 안해주겠네요 근데 지희씨가 사실은 점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모태신앙답게 점을 많이 의지하지 않냐 왜냐면 적을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동형TV 단체방에 있습니다 전 출연자가 있었던 30여명 단체방에 무료 사주 프로그램을 올렸거든요 모태신앙인 김묘성씨와 박지희씨만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거 너무 잘 맞다고 이제 찬바람 불어오고 신년운세 보러 다니시는 분들 점점 생기실 수도 있는데 신한은행 사주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무료 중에는 신한은행이 최고다 소울뱅크 표단은행생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좋네요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북한에서 왔어 이러면 도망가야지 신고하고 도망가야지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알았다 눈치챘다는 거를 상대방이 또 알게 되면 더 무섭잖아요 나는 어떻게 뭐 제거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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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왔다고 하는 게 근데 너무 웃긴 게 에미나이 내가 4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을 안 준다니 동무 너무 하오 바로 사살 이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아니 사랑의 불시착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시는 거 같아 너에게 불시착했다 정말 불시착이었어 이야 4년 동안 한 번은 이야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사귀고 있으면 물어볼 거 같아요 몰려본 거 아닌데 열었는데 봤다 봤다 뭔지 물어볼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방탄복 같은 거 안에 있고 되게 당당한 척 얘기하겠죠 방탄복 입었는데 총무 여기다 가누면 어떡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로서 왜 이마에 벌 넣든지 뒤지겠네요 바로 죽겠네요 여자가 가서 이거 보면 내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그럼 못 본 걸로 할게 어? 오빠 난 기억이 안 나 오빠 난 기억이 안 나 왠지 현조는 그냥 놓아줄 거 같아요 왜냐면 얘가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취조를 해도 지금의 신빙성이 없어 오빠 난 기억이 안 나 못 본 걸로 할게 뭐 먹고 싶어? 밥해 줄게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선배 줄게 뭐 뭐 먹을래 기분 근데 진짜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본인 목숨이 제일 위험할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진짜 본인 목숨이 제일 위험할 거예요 진짜 본인이 실제로 무서워가지고 못 본 척할 그러니까 모른 척 할 거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걸 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헤어질 각을 쟤 그쵸 그쵸 서서히 뭐 연락을 뜸하게 한다던가 조지 클루니 나오는 아메리칸이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조지 클루니가 정체가 이제 신분을 숨기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여자하고 눈 덮인 산장에서 아름다운 밤을 보냈어 막 모닥불 타고 있고 막 다음날 아침 일어나고 여자가 막 교태를 부려요 자기 뭐 먹고 싶어? 막 아까 현조처럼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바로 여자부터 죽입니다 어머 네 바로 자기가 가서 얼른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딱 뒤돌아서 하잖아 뒤에 딱 총을 바로 쏴버려요 어? 왜 왜 왜지? 일단 얘가 있으면 얘가 인질로 잡히거나 하면 일단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도 있고 일단 얘랑 같이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일단 얘를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 아 그럴 바엔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라고 순식간에 판단하고 그 영화 오프닝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조지 클루니가 그런 멋진 방을 보내 놓고 와 사람이 막 왔다 사람 시체가 있다고 그랬나 왔다가 한 흔적이 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딱 보더니 바로 표정이 시작 변하면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해 알았어 이거 딱 뒤돌아는데 뒤에 딱 바로 총 쏴 와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아메리칸 아메리칸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죽였을 뻔한 아메리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괴로웠다. 살짝 열린 서랍에 물건을 두고서 얘가 볼까 못 볼까 운에 맡겨봤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스파이 인생을 짧게 토로하면서 갑자기 옷을 벗으며 총에 스친 자국을 보여주는데 몸매가 예술이다. 연인의 스파이 직업 이해가 가능한가?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아침을 딱 이해해줘야지. 몸매가 예술이라는데. 총자국이 있고. 어우 섹시해. 원빈의 거울씬이야. 나 사실 총 맞아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어머 왜 이제 얘기했어. 너무 아팠겠다. 너무 아팠겠다. 어쩐까. 너무 아팠지? 고생했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내가 밥 해줄게. 이거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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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어.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일단 이제 옷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쪽도 많이 안 다른 모양이네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제 몰고 가야죠. 멘트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형 어떻게 뭐 아팠겠다. 안 됩니다. 그냥. 헉. 만지. 일단 만져. 놀라면서 일단 만져. 총의 스탠 자극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그렇죠. 이어갑니다. 자. 만지고 있어. 총 들고 다니나요? 스파이면 총 하나랑 수루타를 들고 다녀야죠. 한창 두 개 아닌가요? 여자면 어때요? 여자면. 상석이. 저요? 네. 뭐지? 고스팅이라는 영화 보면 아나데 아르마스가 스파이로 나와요. 아. 아나데 아르마스. 그분이 이제 라이브 자웃 나왔던 그분이죠? 아. 그 공식에서 진짜 섹시하게 나오지. 그럼 이제 상처에 일단 뽀뽀를 해주죠. 아. 나 똑같군요. 섹시하고. 아니죠. 아니요? 하고 섹시하고. 뽀뽀만 하고 헤어지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작업 같지 않아요? 걸렸는데 둘러대는 걸로 보이지 않냐고. 나는 뭔가 이렇게 혓바닥이 긴 애들한테 많이 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말을 막 하면서. 네가 날 테스트해봐? 아. 총. 너 같은 애들한테 많이 당했어. 지금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약간 혓바닥이 너무 길어.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이거. 네. 몸짱 규현 씨가 와서. 박진 씨 시스텔로 가요. 몸짱 규현 씨가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몇 명을 죽이긴 했는데. 다 악당 드렸다. 널 만나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너의 죄를 내가 받겠다. 마음 놓고 나만 사랑해. 그래 이게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럼요. 솔직히 나도 안 하대 아르마스라면 뭐 이거저거 알 게 뭡니까. 무조건 하대 아르마스지. 하대 아르마스. 스파이 직업 누군지에 따라서는 이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황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파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나서. 깊은 몸의 대화를 나누는데. 무언가 소리가 나거나.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릴 때. 심지어 천둥 소리가 날 때도. 갑자기 나를 밀어내고. 이 허공을 향해 막 총을 겨누는 거야. 그 이후 관계할 때마다. 두세 번씩은 꼭 이렇게. 오바지를 해서 분위기가 깨지는데. 앞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유. 진짜 깬다. 이걸 어따 써. 아유. 이걸 어떻게 어따 써. 아니 그럼 도중에 갑자기. 딱 빼고.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막. 야 이걸 어따 쓰냐고. 빼지 말고 가. 빼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순발력 좋거든. 같이 가자. 빼지 말고 가는 뭐예요. 빼지 말고 가. 근데 얘네는 가득할 것 같아. 심지어 플라잉 요가도 하잖아요. 나 순발력 볼래? 도착할 것 같아. 아 근데 이러면 이거는 진짜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쵸. 그냥 하지마. 하지마. 그래 이거는 좀 너무 그러네. 1번 2번도 괜찮은데. 할 때마다 총을 들고. 근데 막 너무 잘 맞아. 황홀해 막. 아니 잘 먹고 나만이고. 아나테 알바스가 그러면. 나 쫓아가면 되잖아요. 기다려두면 되고. 자기는 창문 밖을 보고 있어. 내가. 내가 만족시켜줄게. 내가 뒤에 뭐 있잖아. 남자는 되지 이게. 중간 따라올 뻔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또 빠르게 판단을 내렸고요. 아 근데 이게. 매번 관계할 때마다. 두세 번씩. 그 중간에. 갑자기 확!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아 이거는. 절대 같이 못 사귀죠. 안 되지. 생각을 해봐. 이거 진짜 짜증날걸. 진짜 짜증나긴 하겠네요.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싹. 토끼처럼.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스파이 것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병이지 이거는. 아 병이지. 이거는 형적이죠. 그리고 남자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괜히 쌀 것 같은데. 거짓말 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아 위기의 상황에 갑자기. 뭔가를 감지 않죠. 괜히 너무 빨리 쌀 것 같으니까. 누구야! 새끼들이. 새끼들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오빠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왜 그래. 가만있어. 나중에. 나중에 진짜 그럴 때마다. 한 미성 의술을 하게 되겠네. 아무래도 수사하다. 아 총을 쏠 것인가 다른 것을 쏠 것인가. 좋은 방법이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스파이도 아니면 진짜 빡치겠다. 그냥 또라이였어. 그냥 또라이였어. 망상 환자였어 그냥. 네. 자. 아직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잠깐 광고 만나고 이어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연구원들이 연구개발한 진짜 남자를 위한 전립선 영양제. 연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입니다. 마음처럼 안되고 자신감 떨어지는 날 남자라면 한 번쯤 있습니다. 연세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과 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남자라면 꼭 먹어야 하는 필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자의 5대 성분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약원, 마카, 토마토 등에 함유되어 있어서 죽어가던 자신감이 벌떡 일어나게끔 폭발적으로 남자의 파워를 향상시켜드립니다. 밤에 자꾸 자다 깨시나요? 잔녀감에 찝찝하신가요? 마음같이 잘 안되나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드셔보세요. 연세 소팔메토는 칠중 기능성을 한 알에 가득 채워 하루 한 캡슐로 전립선 건강을 미리 챙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섭취 후 불만족 시 100% 환불까지 보장하고요. 지금 오직 수단여 링크에서만 3 플러스 1으로 구성된 최저가 보장 한정 수량 이벤트 중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구매해보세요. 연세 소팔메토는 주문 폭주로 인한 품절이 매우 잦아 재고 소진되기 전에 주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라는 이벤트 적용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리뷰가 증명하는 연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로 지금 바로 자신감과 체력 파워 충전하세요. 일단 소팔메토가 옛날에는 문제가 생겨야지만 먹는 거라고 해서 이거를 먹으면 문제 있음의 상징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타민처럼 건강하신 분들부터도 굉장히 열심히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립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은 실제로 문제가 눈에 띄거나 내가 알 정도면 많이 진행된 거라고 하던데요. 보통 좀 약해져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서요. 내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영양료처럼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은 아니고 그냥 아침이나 저녁에 조깅 한 5km씩만 띄워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셌구나. 그래서 실제로 토마토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소팔메토에 그 성분들이 다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소팔메토로 전립선 건강을 간편하게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죠. 산삼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 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국산 천안 원료이고 인공색소, 인공맛과 향, 잔탄 등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현재 1 플러스 1 산삼순백 열병 추가 이벤트 증정 중입니다. 구매는 산삼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1666-0045-004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취루 산삼시대입니다. 인간 취루. 이거는 약간 동나이대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너무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거 무조건 그냥 비타민처럼 하루에 하나씩은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가벼운 깃다라색이 생긴 작은 포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 왜 우리 홍삼 같은 거 먹을 때 이만한 포로 되어 있는 거 갖고 다니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가방에 넣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아주 가볍게 얇은 포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쭉 짜먹으니까 어디다 놔도 되고 핸드백에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좀 비치해놨다가 생각날 때 하루에 한두 포씩 이렇게 드시면 그래도 기력이 받쳐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지치신 분들 올여름이 또 엄청 더웠으니까요.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꼭 이렇게 산삼시대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름은 당겨주고 피부는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 플라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좋다는 크림 다 발라봐도 푸석하고 칙칙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피부 재생, 주름, 미백 기능성 크림 아침 저녁 24시간 내내 촉촉함을 채워주는 크림 어제의 피부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 플라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세럼, 영양 수분 가득 플라센터 플러스 24K 골드 세럼을 만나보세요. 피부 항산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기미와 잡티 제거에 탁월한 24K 골드 성분 함유,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 폭탄 플라센터 플러스 24K 골드 세럼입니다.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플라센터 24K 골드 세럼 1 플러스 1 제품에 한해서 9월 말까지 택배비 무료 그리고 33% 할인 판매 진행합니다. 플라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과 24K 골드 세럼을 스마트 스토어 어스샵 AUSSHOP로 들어가시면 판매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크림 바르는 걸로 옥신각신하다가 알게 된 건데 크림 같은 거 이런 제품을 아주 조금 발라가지고 뭐랄까요? 바른 것 같지 않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적은 용량을. 너무 답답해서?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충분히 발라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유분감이 나오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크림은 약간 그렇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풍부하게. 네, 충분히.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다 흡수를 시켜도 조금 이게 겉에서 봤을 때 좀 광이 남아 돌게. 그 정도 느낌으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 쓰면서도 효과를 잘 못 보신 분들은 내가 용법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라서 피부 깊숙이 흡수를 시키고 그 위에 이제 크림으로 보호막을 덮어준다라고 해서 풍성하게 듬뿍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플러센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양태반 크림이라고 해서 맞아요. 우리 사람의 태반과 가장 흡사한 그 양의 태반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태반으로 뷰티 많이 하시잖아요. 안티에이징 많이 하시는데 원래 태반이 진짜 피부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양태반으로 우리 피부 건강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을에 열심히 피부를 또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슬샵의 제품으로 여러분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 대 주제는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근데 각 상황은 약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 볼게요. 야 이거는 스파이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곧 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작전 수행할 때 늘어난, 목 늘어난 티셔츠 아니면 망고나시 같은 걸 입고 나가려고 한다. 내가 꿈꾸는 스파이 의상을 코디해준다면 이 정도면 모질이 아닌가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씨 같은 게임인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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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잘 입혀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수현이면? 내가 스파이요 이러면서 진짜 킹스맨처럼 입히고 이러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킹스맨처럼 입히려면 전투력이 007 제임스 본드 정도 돼야 수트 딱 정말 전투력이 망고나시에 어울리는 전투력인데 하하하하하하 너무 입혀야지 너무 쪼레미인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내가 가서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스파이가 사실 이제 현실적인 스파이 룩은 약간 눈에 안 띄는 그쵸 최대한 제이슨 본류가 정말 제이슨 본류 뭐 입었는지 기억 안 나죠? 맞아요 네 기억 안 나잖아요 그냥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에 검은 코트 입고 다니거든요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공광지스는 너무 화려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진짜 에스터마틴 끌고 오잖아 맞아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과거의 007들이 더 화려했죠 더 화려했죠 피어스 브로스동까지 엄청 화려했죠 피어스 브로스동 기본적으로 너무 잘생겼어 심각하게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그런 내용모라면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그럼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미남 경호원으로 유명했던 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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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나타나면 대통령이 있다는 거거든 너무 튀거나 그 사람만 돋보이면 또 경호원은 안 돼요 반대로 박남현 씨처럼 반대로 튀어도 안 돼요 누구죠 박남현 씨 그 무술하는 배우 파란색이 있다 에 나왔던 무술 잘하는 배우 얼굴 이상희 씨랑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십니다 맨날 연예인 싸움 수리하면 일리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실제로 대통령 경호실에 지원했는데 탈락했죠 탈락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전화창석이나 스파이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애들 할 수 있죠 나 같은 애들 할 수 있지 작고 풍고 바지 야 너무 작지 않아? 너무 눈에 띄게 작지 않니? 야 누가 봐도 어? 오창석이야? 작아서 안 보인다고 얘기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스파이 할 수 있죠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왜 나동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아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대요 너무 딱 봤을 때 각인을 남기는 인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봤을 때 스쳐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인상이어야 된다고 그냥 평범한 얼굴 되게 평범해야 되는 거죠 여기 채널 주인장도 못해요 아 안 되죠 각인이 강렬하게 되잖아요 와우 이분도 이제 저객에 바로 노출될 수 있어서 누가 봐도 한 번에 몽타죽 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냥 눈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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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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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중에 제일 평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생김새를 떠나서 봤던 사람들이 항상 얼굴이 너무 작다고 그러면 각인될 수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반대의 이유로 폴곡LE 전에 전부 100명 모여있어도 고용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가족은 어렸을 때 나를 손을 잡고 다닌 적이 없잖아 한번도 날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하하하 서울랜드 같은데 한가운데서 잊어버릴 때 전혀 억작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 저기네 하하하인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독보적인 캐릭터 쉬리라는 영화에 보면 훈련한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최민식이랑 사람들 세워놓고 뒤에 목각이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걸어가면서 ák Star called 목각이 인형만 plant. 그걸 패러디 한 즐거운 영화라고 했었습니다. 박경림씨가 나왔어. 쏠때마다 우리 펜이 쓰러져요. 훈련하는 돼서So. 거면도 어디서 있잖아차 38 again. 계속 맞는 거예요. 저에게 피아시피를 상관없이 총을 쏠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나를 거기 세운다는 건 는 사형집행이에요! 절대 훈련이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효율 누나는 안됩니다 안돼요 너무 멀리서 보입니다 되게 까다롭네 생각해보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근에 했던 에이리언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거인처럼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멀리서도 효율 누나는 근데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긴 해요 너무 잘 보입니다 안돼요 기본적으로 예쁜 여자는 안됩니다 예쁜 여자는 남자들이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평범해야 돼요 평범해서 살짝 못난 인상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들이 그런 얼굴을 보고 의식적으로 지운대요 의식적으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는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박지희는 싸가지가 없어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건 뭐야 대화를 합니다 그냥 공개하는 거잖아 그냥 까먹고 싶었어 아까 전에 거울뿐 안된다고 했던 그 말에 머리 크다는 말에 복수하나 하려면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아 씨XX야 어까 어까 힘들었다 힘들었어 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요 거의 소개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는 박지희 씨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하얗고 그렇지만 왠지 뭔가 가발을 쓰던 메이크업 바꾸던 스타일 바꾸던 뭔가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되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가 항상 보는 모습이 이 캐릭터여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제일 그래도 확 확 캐릭터가 변할 수 있는 모습이 박지희 씨 아닐까 이목구비가 특색이 없던 얘긴군요 자 X같이 받아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능적으로 깐 것 같잖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특색이 없다고 끝났습니다 구성 공격은 이쪽으로 했어요 박지희는 맘만 먹으면 원래 모든 변장은 성을 건너뛰는 거거든요 남자로 변장 장근석 씨로 장근석 씨로 변장을 또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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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조금 배우면 장근석 씨 경우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고 합니다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급박하게 뛰어가는 연인 얼른 숨으라고 해서 주차장 차 밑으로 기어들여가서 한참 숨죽이고 있는데 차 밑으로 보니까 누군가 살금살금 내 연인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내 연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내 존재를 들키면 혹시나 내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떡해 운에 맡겨야지 뭐 또 이럴 때 갑자기 사랑꾼이 아니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도와줍니까? 계속 숨어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운 좋게 돌멩이나 옆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다른 데로 던지겠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귀에 걸고 있는 샤넬 귀걸이야 어 던져 다이아몬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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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던지고 나중에 다시 주우면 되니까 그걸 누가 그 상황에 줍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누가 죽겠어 그걸 이런 상황에 연인을 몰악하게 한 사람이라면 빨리 헤어져야 된다 정말 능력이 없는 거다 위험하죠 너무 아니 근데 왜 그 영화 뭐였죠? 탐 크루즈하고 카메론 디아즈 나이덴 데이였나? 네 데이 앤 나잇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나이덴 데이 맞아요 최근에 본 것 같아 그렇죠 카메론 디아즈가 탐 크루즈가 이런 스파인인지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하다가 얽혀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탐 크루즈가 계속 어떻게 약 먹이고 막 이러고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문 두고 나면 서메아 있거든 그 정도 능력자면은 막 이렇게 끌려다닐 텐데 나까지 같이 막 위험에 빠지면 이건 안 되죠 하지만 뭐 아나 대 아르마스라면 그 놈의 알려줍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차 밑에서 딜을 봐 막 이렇게? 그럼 바로 총 맞을 텐데? 저는 뭐 잘 맞으면 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인을 위해서 한 대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나 면적이 넓어서 그렇죠 이런 사람이 조준하기 힘들거든요 다 피해가는 건지 계속 이러면 절대 맞지 맞아 소문서는 지그재그로 뛰면 진짜 맞추기 어려울 거야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뛰면 오이 씨바 뭐야 근데 나는 진짜 나도 이 상황에서는 차 밑에 숨어있을 때 쉽게 소리 못 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바로 위치가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가 죽더라도 연인은 살 거 아니에요 너를 죽이는 동안 눈에 띄 테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건 용납할 수 없죠 차라리 제가 죽은 게 맞지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내 남편도 아닌데 연인인데 남편이어도 내 남편이어도 심지어 남편이면 그 사람을 문서인 나라 샀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왜 하냐 근데 사실 이게 알려주고 싶어도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까 그 순간에는 계속 숨죽여 있겠지 자 창석이 어떡합니까 시름소리를 낼 것 같은데요 상대를 당황시켜서 일단 위치는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무슨 시름 소리였어 무슨 시름 소리 뒤로 뒤로 뭐 이렇게 뒤로라야 아니 어떻게 유튜브 빨리 황급하게 켜가지고 앰뷸런스 소리나 이런 거 틀고 있을 거 같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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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죠 틀어놓고 다른 차로 갈 것 같아 그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옆차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이라 인터넷이 안 돼 잘하는데? 울다에게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 빨리 알려줘 소리는 내줄 것 같아요 마지막 의리를 마지막 의리를 그래도 역시 남자들은 확실히 이럴 때 지켜주려고 액션을 취한다 쪽이네 쪽팔리잖아요 나중에 확실하게 죽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애가 어설프게 살아가지고 너 뭐했냐 이 새끼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민망한 것보다 낫다 그게 좋습니다 다음 상황 또 넘어가 볼게요 암살작전 타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를 암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암살 대상이 대놓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는 등 우리나라에 없는 게 나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내 연인이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깨름직할 것 같아 아 진짜? 좀 무섭긴 하죠 반민족 행위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내 연인말고 다른 사람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지 내 연인이 그러는 거죠 오빠 당직변경 해달라고 해 왜 그거 오빠 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가서 밥 먹어 왜 이렇게 나와 엄마야 얘는 밥을 몇 끼를 먹냐 지금 말 그대로 배불러 조금만 이따가 내 끼리지 밥을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작전에 성공하고 왔다고 해도 계속 생각나지 않을까요? 일단 죽이고 온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몇 명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나랑 같이 겹치면 나는 용인할 것 같아요 나도요 응원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 내 애인이 그 사람을 죽인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그럼 약간 그런 어떤 이유 같은 게 명분이랄까요? 그런 게 정확하면 또 괜찮은 거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심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친일 반미적 행위를 한 사람이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 해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문득문득 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했다 그게 되게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해 하고 헤어짐을 언젠가 갖지 않을까 남자 이런 거지 문수완 알았어 내가 안 할게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 물어볼 때 내가 안 했어? 그렇게 쳐다보는 거 계속 그럼 이제 그런 줄 알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 줄 알고 같이 삽니까? 그럼 콜이죠 아 내가 모르면 상관없거든요? 선의의 여짓말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직업은 뭐 우리가 실제로 만날 일이 없지만 현실에서 이 직업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밀 유지 어쨌든 뭐 있었어도 없었던 걸로 하고 최대한 사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우리가 그 얘기를 직접 듣는 것도 다르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다르니까 남자가 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심증을 가지고 바람 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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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입으로 바람 폈다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예로 어떤 분이 바람 피우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얘기하셨던 분이 스시 오마카세를 갔는데 셰프님이 저 방금 화장실 똥 싸고 왔어요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언젠가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다 하시지만 그거를 말하진 않잖아요 고객들에게 그런 듣지 않아도 될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아 그 막 같이 찍은 영상 나오고 막 이래도 끝까지 부정하면 되는 거야? 같이 찍은 영상 이거 AI가 만든 거다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다 네 AI다 나 절대 이런 사람 아니다 억울하다 지금 난 피해자다 봐라 봐라 이거 평소 내가 할 때 표정이 아니잖느냐 이러면서 와 나 근데 나 진짜 현실적으로 그러면 진짜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해줄지 말지를 근데 루틴이 다 계속 똑같이 나와 갑자기 빼가지고 누구야 너 영상 속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이리와 이 새끼 이 새끼 이리와 그 장면 나오자마자 이 새끼가 어디서 시작은 총알자국이죠 자기야 이거 총알자국이야 이걸로 시작해서 자 창석이 여자를 만났어 막 존나 막 속고만 장난 짝짝 붙어 막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지 오빠 나 사실은 저기 뭐야 퇴극기 부대 최은서 회원이야 뭐 이랬어 너무 치명적이야 윤석열에게 품장도 받았어 우리 집에 선물세트 와 매년 너무 골반 창석이 스타일이야 막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안 돼 우리 징조 할아버지부터 뉴라이트 우수 회원이야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안 돼 나 경북 출신이야 너 그래 못 들은 걸로 해요 됐어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너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마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가 본 게 진짜 거짓말이야 내가 본 너의 모습 맛인 진실이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 광고네요 광고 보고 마지막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콜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 알데이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 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안네이처 혹은 이재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 숙취의 소재를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꼭 숙취의 소재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드시는 거는 효과가 좋은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정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확연한 술겜으로 한번 숙취 해소를 깔끔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겜의 이제 단점 유일한 단점은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문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뭐 OO파는 그렇고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술겜 술을 그리고 혹시 조금만 마시셨다고 해도 몸에 아세트 알데이트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오래 남으면 또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겜은 술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꼭 챙겨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10명 중 8명은 관절 통증을 경험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중요한데 무릎, 어깨, 손목, 팔꿈치 등 만성 관절 통증은 삶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운동하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관절이 아프다고 했다면 이번 추석이 통증 개선으로 건강을 선물할 저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연구개발한 관절 연골엔 닥터 보스웰리아입니다 국내 최초로 관절 연골 건강을 위해 과학적으로 배합한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사용한 건강기능 식품인데요 관절 통증 및 붓기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스웰리아 추출물은 이미 미국에서도 관절 건강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하루 두 알이면 관절 연골 건강, 근육 기능 유지, 뼈 형성, 면역 등 여섯 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고 꾸준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특허 원료인 진득찰 추출물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및 운동 능력 강화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추석에 관절 연골엔 닥터 보스웰리아를 선택해보세요 통증 감소 불만족 시 100% 환불보장 서비스까지 제공되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원플러스원 특별 혜택도 제공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 관절은 이제 관절을 생각하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관절에 연관된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온 광고라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아직 안 아프죠 네 아직은 근데 지금 이럴 때부터 미리미리 먹는 게 좋다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무릎이랑 팔꿈치가 막 아프다는 아닌데 아 이게 이렇게 슬슬 시작되는구나가 느껴지는 게 살짝 뭔가 이제 좀 어 아프다까지는 아닌데 온다 이러면 그게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소문선이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저는 내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원클로스원 할인도 왔는데 저는 아직 아프지 않아요 관절의 하중은 이미 더 심하지 않았어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하중을 안 받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 훨씬 높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느껴요 관절은 젊었을 때 좀 아팠다가 어 괜찮아지네 이게 이제 없어요 어 계속 아프구나 계속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때 좀 잘 챙겨드시면 좋은데 여기 지금 보스벨라 추출물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진득찰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근육하고 운동 능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특히 조금 몸쓰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먹었을 때 어 통증이 개선되거나 뭐 그런 효과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100% 환불까지 보장해드린다고 하니까 자신있다는 얘기죠 네 처음 보는 제품이지만 속눈샘 치고 먹어보자 라고 하시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50대 이상 남자들은 아 섹스할 때도 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삐걱거리는 소리 나봐요 바람 빠지는 소리 나고 막 이러면 겁나 깨잖아요 하긴 나도 앉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어깨나 이러면서 뻐근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깨에서 저는 아침마다 뚜둑뚜둑해요 막 아 진짜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졸리면 꾸덕꾸덕 막 이래요 먹어야 됩니다 네 모두모두 관절 건강 특히 연골 같은 거 한번 달아지면 다시 회복이 안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미리미리 보스웰리야로 튼튼한 관절 건강을 유지합시다 자 이번 광고는 여유롭게 준비하셔서 자주 갈아주시면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팁이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만원의 정리금을 드립니다 반려동물들이 더 좋아하는 숙면상의 메밀 베개입니다 네 전 심지어 그 안마 의자에 누워서 잘 때도 이거 베고자 합니다 네 이거에 익숙해지면 다른 베개는 일단 처음 목 뒤가 뜨거워서 못 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이 너무 달라요 네 숙면상에는 정말 그 상쾌한 느낌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날씨가 더웠을 때 저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베개 이게 지금 베개가 사실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크기별로 네 크기 높이 용도별로 다 있으니까 이게 그 자기 사람마다 뭐 어쨌든 체형이 다르니까요 네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사이즈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찾아가지고 딱 맞는 사이즈로 뵀을 때 특히 더 좀 그런 잘 때 착용감이랄까요 그런게 너무 좋으니까 맞는 사이즈로 잘 찾아서 숙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를 사랑한 스파이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작전을 위해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영화에서 보면 스파이들은 꼭 이런게 좀 나오죠 아 그래요 네 킹스맨 2편에서 나오고요 네 무슨 추적기를 심어야 되는데 검문에 걸리지 않게 추적기를 심으려면 질속으로 넣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 여자의 거기를 만져야 되겠다 근데 중심같은 스파이가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여친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요 나는 결백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열받나요? 개열받죠 열 안 받겠습니까? 열받죠 네 그래서 헤어져요? 아니 헤어지진 않고 그냥 용서해줍니다 오 인물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납득을 해줘요 오 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한 스파이 스파이가 솔직하다는 게 되게 오불송송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모질이에요 낭봉하시구만 완력이 없는 새끼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말을 안 하면 된다 치고 네 스파이인 연인이 나한테 니가 쟤랑 성관계를 하면서 이 칩을 좀 심어줘 걔 어떻게 생겼는데? 일단 사진 좀 줘봐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스파이가 왁구를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난 스파이가 아니니까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해서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어 잘못했네 다시 해야지 어? 얘 아니야? 미안 미안 또 여현주 럭키비키 아닌가요? 개이득 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전에 그렸던 제 몽타주 근데 네가 이걸 안 해주면 진짜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아까 그 몽타주랑 어쩔 수 없이 합니까? 내가 하면서 걔를 죽일까? 그건 어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몸에 칩을 막아서 정보를 빼내야 한다니까 죽이면 안 되지 죽이는 거 나도 할 수 있지 그냥 내가 죽이고 감옥 갈까? 그게 낫겠다 아 저는 근데 여기까지 단계가 왔다면 진짜 이거는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못 만납니다 그치 나도 도대체 그치? 근데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상대가? 조인석으로 똑같이 너 조인석 얘기야?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어 그래 뭐 해야지 어떻게 해 맞는 퀴즈 심지어 아까 광고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물어봐야지 몇 번 하면 되는데 오늘 한 번? 내일 두 번? 야 쉬우면 된다고 그러잖아 일수로 늘려봐 처음에 어색해서 그게 좀 힘들 거 같아 책 받기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6번은 만나야 될 거 같아 일주일은 해야지 의심을 안 하니까 그게 적당하는 거 같아 일주일에 일주일에 후가의 피델 카스트로 있잖아요 2위 남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CIA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엄청 파견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 여자도 있었대요 여자가 카스트로한테 반해가지고 음 나 당신 죽이러 왔다 어머 근데 못 죽일 거 같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랬던 일도 있다고 여자가 죽으면 죽었겠네요? 여자 죽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안 죽이고 돌아갔다고 했나?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만약에 안 죽이고 그걸 알고도 돌려보냈으면 그 사람들 대인배네 대인배지 근데 카스트로가 원래 좀 호방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10대에서 죽였겠지 다른 방법으로?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오늘은 내가 죽여야겠다 이러면 그럼요 아 그래요? 다들 개인 개인 개개인 다 있지 않을까요 그게? 나한테 되물어요 비장의 무기가 다들 있잖아요 아니 비장의 무기라기보다는 진짜 확실하게 내가 오늘 정말 죽여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어 있어요? 자 언니 한 명 손절칩니다 그럴 때 도대체 뭐 목적이 뭐죠? 왜 그러는거죠? 역틀조 남자를 죽여야겠다 이거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남자가 오늘 완전히 보내 버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오늘 막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막 벌써 하기 전부터 오늘 아주 죽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되게 땡기는데? 오늘은 무조건 해야겠어 아니면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반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도 그런건가? 아 그런거에요? 아니 그거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 있을 때 있을 때 너무 땡기는 날 있잖아요 오늘은 무조건 해야겠다 어 그리고 어 내가 리드해야겠다 뭐 이런거 있죠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오늘 네 성소 그런거 없습니까? 저는 막 그냥 해주기만 하면 고마운건가요? 아니 시작 이렇게 하기 전부터 막 오늘 오늘 죽었어 오늘만을 기다려왔어 이런 적은 없는거 같아가지고 그렇지 이런건 없고 그냥 어떻게 좀 하다보니까 뭐 뜨거워져가지고 막 격정적으로 이럴때는 있지만 더 불이 붙는다는거가 근데 이제 미리 그럴 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어 싶어가지고 아예 플랜을 세우고 가는 것인가 어 박진희는 뭐 안하니까 안 물어볼게요 하하하하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하하하 상대가 너무 자주 하려들 때 죽이고 싶었죠 하하하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하하하 지희는 내가 널 피 말려주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나를 사랑한 스파이 마지막 상황 보겠습니다 성형 후 해외 도피 어 모든 임무를 끝내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이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처럼의 그 스파이 내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외국에 가서 행복하게 네 네 갑자기 이제 어 내 이상형과 정반대되는 얼굴로 성형수술을 해야 너와 함께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인성 얼굴에서 망가뜨려 봐야 뭐 많이 망가지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파격적으로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를 막 다 부시고 여기에다가 콧구멍을 달아 놓고 그런 건 어떡해요 하하하하 그게 그렇죠 조인성 얼굴 망가뜨리려면 하하하하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 받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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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외모는 말이죠 이게 뭐 만난지 얼마 안됐다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한 뭐 한 3년 정도 사귀었다 음 외모 잘 안보여요 아 그래요? 네 잘 안보여요 이미 익숙해지고 나면은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조인성이 3년 후에 성수술에서 아까 저 얼굴이 됐어요 아 나 못하죠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조금만 바꾸면 안 될까요? 조금만 바꾸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언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남자친구가 못 만든다고 막 운동하고 벌크업 했다가 이제 커팅을 못 한 거예요 커팅하기 위해서 실패한 거예요 근육돼지가 됐구나 근육돼지가 네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실패를 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동안 먹어 온 게 있잖아요 입 터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살이 점점 찌는데 저 진짜 몰랐어요 그냥 살이 쪘구나 배가 많이 나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 보다가 어느 날 길에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진짜 왠 정말 너무 이렇게 돼지가 너무 뚱뚱한 사람이 오길래 아우 저 사람은 너무 살 좀 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오오오 하다가 내 남자친구가 그때 처음 뭔가 그날 처음 본 게 아닌데도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는 아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사귀면 사실 외모는 서로 그렇게 중요한 기준은 아닌 거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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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박진신이 몇 년 됐죠? 저요? 지금 이제 1년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전혀 상관없네 네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진짜 가까이 있으면 그거를 모른다는 게 처음에만 딱 잘 포장하면 돼 처음에만 잘 포장하면은 그 후에는 어? 얘가 이렇게 어깨가 좁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만나요 사실 맞아요 그럼 사진 찍을 때마다 어깨 너무 멀붙여서 사진 찍으면 되지 누가 생각나긴 하네요 아니 진짜로 나도 문서 언니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뒤를 돌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진짜로 머리의 넓이와 어깨의 넓이가 똑같을 거야 근데 키는 진짜 크고 그러니까 딱 뒤에서 보면서 야 쟤는 진짜 키가 커도 어깨가 좁으니까 진짜 좀 뭐 조금 되게 안타깝다 운동해서 몸 좀 만들면 더 괜찮아 그래서 키가 아깝다 생각했는데 내 남자친구 같다 혹시 효윤 누나 아니었어요? 야 장윤이 이 방송 보지 않냐? 효윤 언니보다 어깨가 좁았던 거 같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효윤은 얼굴이 작고 어깨가 넓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비율이 딱 좋아요 저는 아무튼 이런데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효윤 씨는 그래도 조금 외모가 중요한 편이죠 아니 모처럼 이상형의 얼굴인데 이상형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죽은 데까지 근데 그런 얼굴인데 못생기게 수술해야 된다? 너무 슬플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헤어지진 않을 거잖아 헤어지진 않아? 쟤는 100파 안 헤어져요 너는 이미 헤어질 수는 없어요 뭐 고민하는 척을 해 안 헤어질 건데 헤어지면 걔한테 누가 밥 해줘 그니까 죽을텐데 더 잘해줘야겠다 밥을 현조 씨 이상형은 누구라고 했었죠? 크리스티아노구요 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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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팅강 이런 남성미가 있는 스타일이었죠 덱스 덱스는 블러핑이에요 덱스는 다 좋아합니다 처음 말했던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여자들은 조금 이제 외모는 좀 사귀다 보면 고정된다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닌 것 같아 어때요 두 분은? 저는 얼굴은 사실 한 3년 지나면 상관없어지는데 몸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몸매는 또 중요해? 저는 처음부터 어차피 얼굴 안 중요하니까 얼굴 보고 수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쟤는 올리골반이잖아요 만약에 골반을 골반을 깎아야 돼 아 하지마 그렇게 골반을 깎아야 돼 아 저는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아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 생명에 지장이 안 되게 점여서 이렇게 싹 깎아야 돼 아니면은 살을 진짜 엄청 찌워야 돼 골반만 빼고 다 살이 붙어 나머지 다 살이 붙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 여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골반이랑 완전 일자가 돼 그럼 어떡해요? 줄어들지만 않으면 되나봐 절대적 사이즈만 이제 딱 만족하세요 여자친구가 살 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오 전 신경 씁니다 오히려 살이 빠지면 급격히 격자죠 왜 그러니? FA 준비하니? 오늘 국미부페 간다 세 접시 이상 먹어라 내가 볼 때 먹어라 화장실 가지만 통화 본다 됐다 술도 좀 많이 먹고 맥주 위주로 먹어 자 오늘은 나를 사랑한 스파이라는 주제로 상황별로 좀 재밌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제가 처음으로 예고하는 거 같은데 사전 예고제가 있어요 사전 예고제로 다음 주 이제 뭐랄까요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기 전에 여행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때 붙여서 휴가 떠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추천 여행지 이런 게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말이죠 이동형이 추천하는 여행지 베스트가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로 나눠가지고 있네요 네 과연 이 작가님이 추천하는 베스트 여행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도 한번 맞춰볼게요 다음 주에 와서 네 스타녀들 함께하고 싶으신 재미있는 얘기나 주제 생각나시면 댓글과 이메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